제주 행정이 주민과 협의 없이 배워낸 이 번나무들은 마을 주민들의 역사가 담긴 나무였습니다. 제성마을 주민들 40년 전 원래 살던 마을을 잃고 옮겨온 역사가 있습니다. 나무일 뿐만 아니라 터전을 잃고 이주한 주민들의 한 가지 서린 그런 나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에게 번나무는 또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심었으니까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찾았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주 행정의 가로수를 마치 케이크에 꽂아놓는 데코레이션 정도로 여기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견제 노력이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11대 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이 바라는 대로 손으로 들어준 거수기 노릇을 한 거 아니냐.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할 얘기 많으시죠. 보니까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성마을 벚꽃 엔딩입니다. 아 벚꽃 엔딩이란 노래 제목을 갖다 붙이셨네요. 지금 뭐 제성마을과 관련된 얘기들 최근에 접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주시가 제성마을의 벚나무를 베어내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제주행정이 40년 된 이 마을의 벚나무 12그루를 주민과 합의 없이 베어버렸습니다. 일주도로를 넓힌다는 게 목적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제성마을 주민들은 일방적인 행정의 일처리에 분통을 터뜨리셨고요. 제주시청 앞까지 나가서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벚나무 때문에 시청에 나가서 항의하는 일은 사실 드문 일이죠. 네. 나무를 뱉다고 해서. 제성마을이라는 곳이 연동에서 오일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베어버린 벚나무들도 연동에서 오일장으로 이어지는 일주도로에 있는 가루수입니다. 지금 도내 벚꽃들이 지금 다 지고 있는데요. 나가보면요. 제성마을에서는 이제 벚나무가 보여주는 찬란한 봄의 풍경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성마을 주민들에게 이 벚나무 가루수는 단지 그냥 벚나무가 아니고 또 단지 가루수는 또 아니었습니다. 오늘 키워드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가루수가 가루수만의 의미는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제주 행정이 주민과 협의 없이 베어낸 이 벚나무들은 마을 주민들의 역사가 담긴 나무였습니다. 제성마을 주민들 40년 전 원래 살던 마을을 잃고 옮겨온 역사가 있습니다. 더 그보다 더 80년 전 또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옮겨와서 마을을 만들면서 기념하면서 심은 나무들인 겁니다. 나무일 뿐만 아니라 터전을 잃고 이주한 주민들의 한 가지 설인 그런 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버스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그리고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도로를 좀 넓히고 그러면서 또 상당히 많은 가루수를 벌채한 적도 있어서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길을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내버린 또 이식한 가루수가 만 그루가 넘습니다. 만 그루요? 네. 이거 상당히 많네요. 네. 그중 대표적인 곳인데요. 제주여고에서 중앙역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이곳에 수령이 오래된 구실 잡밤나무 참 보기 좋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제를 설치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이 나무들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좀 제기되는 문제들이긴 한데 도심 난개발 또 그다음에 차량 증가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도로를 넓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서 가루수들이 순환을 당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행정이 가루수를 마치 케이크에 꽂아놓는 데코레이션 정도로 여기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루수 문제 매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중앙차로제를 차도를 확장하면서 가루수를 또 없앴고 또 비자림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배워냈다가 큰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번에는 제성마을인 겁니다. 가루수도 단순하게 나무 한 그루로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의미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도로를 넓혀달라는 그런 민원들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의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다음은 다음은 또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다음 이 가루수 문제 어디서 불거질까? 내년 공사 계획으로 토지 보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실마을 월정사길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면세점 들어온다 하면서 그쪽에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를 좀 넓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그 면세점은 취소됐습니다만 얘기는 또 계속 나오는 모양이군요. 이 길이 좀 구실잡밥 나무도 많고 또 터널처럼 이제 벚꽃이 우거지면서 벚꽃 나무들이 우거지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성마을 벚나무 벌목 논란이니까 제주행정은 벚나무를 다시 심겠다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지금 한숨 푹 내쉬고 있습니다. 40년 된 나무 심는 겁니까? 아니면 새나무 심는 겁니까? 새나무를 심는 거죠. 면요하다가 심게 되겠죠. 구실잡밥 나무 터널들도 정실마을요. 정실마을 구실잡밥 나무를 또 이제 뭐 이식한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실마을길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일단 제성마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민들 벚나무 베어지고 기억과 추억이 담긴 나무를 베어낸 것에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전봇대 같은 걸 뽑았다가 다시 그냥 단순하게 꽂아 넣는 것도 아니고 벚나무를 다시 심어다 놓는다고 해서 그 기억과 추억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명에 또 비판을 오히려 또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성마을 벚나무가 심어진 배경 그리고 제성마을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용을 알게 되면 이렇게 행정이 이 나무를 이렇게 베워도 되는 나무였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봇대에는 의미를 담아내지는 않지만 나무에는 또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심기도 합니다. 배경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배경이 뭐죠? 네. 제성마을 주민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죠. 80년 전에 제주공항 활주로를 건설할 때 사수동 몰래물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사수동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사수동 새 몰래물마을로 이주를 했는데요. 40년 전에 다시 지금 제성마을 자리로 쫓겨났습니다. 이번에는 40년 전에 도두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일부 주민들이 제성마을로 이주하게 된 건데요. 말도 안 되는 보상을 받고 집과 밭을 빼앗긴 주민들이 연마을로 밀려났다가 40년 뒤에 다시 쫓겨난 거죠. 조용한 바닷가마을 공동체가 공항 건설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토막나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2공항 강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 제성마을의 이 같은 역사를 보니까 제2공항 지역의 주민 상황도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려되기도 하고요. 여하튼 40년 전인 1981년에 신사수동에서 살던 일부 주민들이 다시 강제로 이주되면서 흩어지게 됐고요. 그중에 16가구가 지금의 제성마을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80년 전 40년 전 이렇게 두 번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사실 말 한마디 하기조차 쉽지 않은 시절이었었고 그런 아픈 역사가 좀 있었군요. 주민들은 당시 행정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밭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좋은 동네로 갈 수가 있었는데 땅이 없거나 가진 밭이 몇 평이 되지 않던 사람들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돈 없는 사람들이 제성말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에야 연동이 번화가로 얘기가 되지만 당시에 제성마을은 그냥 돌밭, 풀밭이었습니다. 자갈 밭이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수도관이나 하수관 등의 기반 시설도 없었고요. 결국 주민들이 직접 이런 시설들을 다 손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랄까요 주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힘들게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 하나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마을을 갖다 만들어 왔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짐작밖에 할 수가 없네요. 네 하수관도 파고 수도관도 다 파서 묶고 또 돌과 자갈을 캐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함께 다시 만든 마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손수 다시 만든 마을인데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을의 모습을 갖춰가니까 동네 주민들이 마을 설촌 기념을 위해서 손수 벗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설촌을 기념해서 손수 벗나무를 심었던 건데 그 나무를 제주시에서 베어낸 거군요. 그렇다 보니 80, 90 되신 주민들이 가슴을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프다. 그리고 커다란 포크레인이 벗나무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자기 목이 잘려나간 것 같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에게 벗나무는 또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심었으니까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찾았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얘기들을 참 듣고 보니까 어르신들의 상심이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을 듣고 나니까. 그 상심 어떻게 달래드릴 수 있을까. 제주시처럼 다시 몇 식구로 이렇게 다시 벗나무를 가져다가 심는다고 이렇게 상심이 달래질까 싶은데 그런데 결국은 또 다시 나무였습니다. 잘려나간 벗나무 밑동에 밑동에서 삐져나온 작은 가지에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무가 베었는데 베어진 밑동에서 벚꽃이 피고 한 할머니죠. 주민인 권재섭 할머니는 이 잘려나간 벗나무 밑동 옆으로 삐져나온 가지에서 핀 벚꽃을 보고 좀 위안을 얻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걸림돌로 본 건데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배워내야 될 대상으로 본 건데 사람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역사를 몰랐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좀 위안을 주는 행정 좀 아쉬운데요. 이제 제성마을에 설총 기념으로 심은 벗나무 중에 단 두 그릇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 아버지가 심은 나무, 우리 마을 나무. 제주 행정이 하루아침에 잘라버린 이 벗나무는 주민들에겐 서름과 고뎀을 버텨낸 세월을 꽃으로 피워냈던 그런 나무인데요.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꽃이겠죠. 그런데 강제로 이주된 주민들이 피워낸 자존심의 자존심이 그리고 자긍심이 자긍심을 제주 행정이 잘라버린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가로수 관련 보존대책 정말 절신한데 현재 여러 가지 도심 숲에 관한 중요성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가로수 관련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절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물론 행정 쪽에서도 사실 할 말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과는 대화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을 전체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양쪽의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 제송마을이 몇 년 전에도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부분도 이번에 벚꽃 벌체로 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2018년에 제주도가 제주공항 주변 지역 개발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일명 웰컴 시티라 불렸던 그런 사업인데요. 공항 앞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짓고 주변 지역에 주거 상업 그런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고층 건물도 포함해서 5천여 세대 규모의 단지를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도 담겼었는데 제송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었고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거의 해프닝에 가까운 일들이었는데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갑자기 그냥 쑥 내려갔잖아요. 네.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공로나 가정이 충분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또 어떤 탁상머리 행정에서 발로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송마을의 사연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11대 제주도의원 어땠나? 입니다. 이번 11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이요? 네네. 평가하시는 겁니까? 도민들이 평가를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1대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또 이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현재 직에 있는 소설직에 대한 평가를 자르기도 한데요. 네. 6월 1일입니다. 도지사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도정을 감시 또 견제하고 도민 의견을 대변해줄 도의원 선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도의원 누구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아니에요. 제주도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 지방선거가 얼마나 이슈가 되는 지역인데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투표율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갖고 그런데 도의원들이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11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른 명이었고요. 국민의힘 의원은 다섯 명. 민생당이 한 명. 정의당 한 명. 무소속 한 명. 그리고 교육형 다섯 명. 총 43명으로 구성되었었죠. 네. 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의 역량이 컸다. 그런 부석 많이 따랐죠. 그래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그런 얘기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11대 제주도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이다 보니까 11대 도의회에 대한 평가는 결국 민주당 제주도당에 대한 평가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1대 제주도의회가 잘했느냐. 그러니까 그 점은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민주당 제주도당이 잘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평가도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평가들이 나옵니까? 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제주도의회, 11대 도의회는 소속 정당이 다른 원희룡 도정을 견제하기 쉬운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도정 거수기다. 그런 비판 피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데요. 11대 도의회가 처리한 조례 처리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133건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 767건이고,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가 366건인데요. 원희룡 도정이 발의한 조례 가운데 부결된 조례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원한 가결률이 93.7%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 거수기다. 그런 오명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통과시켜준 걸 수도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게 아닌 것 같고. 아까 93.7%요? 원한 가결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 의회들은 어땠습니까? 그 부분이 비교해 볼 만한데요. 역대 도의회가 이렇게 90%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가결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에 제주경실련이 중앙경실련과 함께 발표한 광역위의 의안발의 처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시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원한 가결률은 36.7%였습니다. 네. 굉장히 차이가 상당한데요. 차이가 안 좋았나 보죠. 그렇다 보니 11대 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이 바라는 대로 손으로 들어준 거수기 노릇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 이 같은 통계에서도 좀 의미 있게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견제 노력이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네. 특히 이 부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등봉공원 그리고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난개발 논란이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줄줄이 통과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그리고 선을 2일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동봉리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 이것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대의견만 달고 워낙 가결했습니다. 특히 제2첨단과학위단지 이거 4차례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같은 경우도 제주도의회가 3차례 제동을 걸어왔는데 결국 임기 말인 최근에 통과를 지켜버렸습니다. 보완 대책이 딱히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부대의견 달고 통과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강제성은 없는 조항이죠. 부대의견이.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도의의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하겠다 선언한 지가 10년째가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고 이에 대해서 도의의가 제대로 된 비판이나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주문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요. 6존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 없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없었습니까? 긍정적인 평가 있으면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일단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고요. 이 부분 도의회가 그래도 최소한 노력했다. 일부에서는 하나만한 사무조사였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의회가 가장 첨예한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민 여론을 묶기 위해서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미니 대변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민 여론을 묶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도 얻어냈죠. 도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의 향방을 물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어떤 후속 대책은 없다라는 한계는 남아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숙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11대 의회가 거의 이제 임기가 다 돼가는데 6월 1일 또 지방선권을 넣으면 또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겠죠? 네네. 그 숙제들 어떻게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